초음파에 결절이 보입니다. 여기 하얗게 보이세요. 조직검사까지 할게요. 네?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손 여기 잡으시고요. 손 여기 대시고. 자, 좀 더 붙으세요. 좀 더 모아서. 네, 제가 할게요. 하세요. 아, 붙으면 되는 거죠. 좀 더요. 아파서 조금만 참으세요. 아플수록 가슴에 탄력이 있다는 거고요. 아플수록 감탄이. 아, 아, 아.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예요. 자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아기 낳는 거에 비하여, 심리. 아, 아.